75세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주름 안 보인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75세에 주름이 없겠어요. 있지. 그런데 그것도 아름답게 받아들이려고 그래. 작년 2012년 2월 15일 날 은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충격적인 발표를 하셨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은퇴라는 그 말에 너무들 깜짝 놀라신 것 같아. 그래서 은퇴만 공연을 기억을 하세요. 은퇴 발표하면서 내가 1년을 순회 공연을 하고 내년 13년에 마지막 공연을 합니다. 분명히 그거를 같이 발표했어요. 55년에 종집을 찍는 공연을 앞두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오늘 한밤에 티비언니의 인터뷰가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어떡해 눈물이 났다. 눈물이 났다. 굉장히 마음 좀 쓰리죠. 쓰리일 수밖에 나의 내 인생의 거의 전부였는데 그렇죠. 음악이 인생의 전부였던 패트 김. 어릴 적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 소녀는 무대에 오르길 꿈꿨습니다. 아 늘 친하다. 스무살 꿈은 이루어졌고 그녀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에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시거든요. 패티 대단했다.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호주에 있는 대중 가수가 서지 않았던 곳에 맨 처음에 선. 최초. 자부심. 최초 최초. 일본 정부가 초청한 최초의 한국 가수. 대중 가수 최초 리사이틀 공연. 최초로 개인 이름을 내건 패트 김 쇼 진행. 한국 가수 최초 미국 한 해결 공연. 수많은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수 패트 김. 이제 그녀의 음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페이버. 진짜 좋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가을하고 진짜 어울리는 노래네요. 난 노래방 같은데 잘 안 가요. 근데 하여튼 우연하게 가야 됐어. 그래서 처음 했더니 5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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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기계가 얘기도 할 때 노래에 소질이 없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자. 오 마이 갓. 그 이후로 다시 안 가요. 그녀의 음악 인생에는 많은 이별이 있었습니다. 생각이나 이렇게 했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은.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아유.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세요? 응. 보고 싶고. 그립고. 아니 진짜 어머님이 여기 계셨다면 무슨 얘기를. 아 계시. 이 자리에 계시. 아이 그러지 마. 아 진짜 어머니가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세월이 이렇게 지난 지금.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모.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좁은 절세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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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여진 그 편지. 55년에 가수 인생에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이제 끝냈습니다. 네. 씁쓸해요 마지막 정거장에서 내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무대에 쓰고 가수가 된 건 저의 운명이었어요 오랜 세월 제 곁을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핵트리김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